오늘 입이 넘었는데 안 먹으니까 좀 미심이 하더라고 기울이 없더라고 다 해드렸죠? 다 해드렸어 저희도 왜 우산 중에 넌 빨리 먹어도 되세요 아주 아기고 싶어요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렸어요 아 으 으 으 생각을 안 했으니까 아 일년 후에 이렇게 터질 줄 몰랐지 크게 오니까 으 아니 기분이 좋죠 뭐 아 오늘 장사들이 다 잘되잖아요 그러면 좋은거죠 뭐 나라에도 많이 알려졌고 우리 한국의 나라는 이 볶기라는게 있다는게 그죠? 설탕 볶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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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op 그래도 해외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한국사람으로서도. 네, 그럼요. 만들어서도 많이 먹어봤는데 이제 안 만든 지 좀 오래됐었는데 오징어 게임 때문에 아무래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뽑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져가지고 감사합니다.